재판 과정에 쏟아진 증거들을 보면 부정선거임이 명백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의 논리와 법에 의해서는 특별한 구석이 많아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가 가늠하기 힘들다 일장기 투표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관외사전투표 300표가 더 들어간 거 어쨌든 사명의 대법관은 선거민주주의를 지킬 양심있는 법률가로 남을 것인지 화약구에 올라타 좌포할 것인지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화약구에 올라타려고 하겠죠 아니 신임 대통령도 뭡니까 그걸 손을 안 대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까지나 됐는데 신임 대통령도 대통령까지 됐는데 겁이 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손을 안 대자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자격 미달인 거죠 지지자들의 약속을 깨버린 겁니다 신의를 상실한 것이고 신뢰를 완전히 뭡니까 그냥 날려버린 거죠 입을 싹 닦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지지율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지죠 지지율이 안 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 마음은 다 비슷한데 꼭 계약서 써야 약속하는 겁니까 당신이 공정하고 상식하고 정의를 약속했으니까 사람들이 날밤을 씌워서 투표함도 지키고 뭡니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당신임으로 권력 잡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입부가 이런 표준 거 아니잖아요 당신이 전직 검찰총장에다가 공정상식 이런 걸 약속하니까 저 양반은 그래도 뭐 좀 하겠다 우리 억울한 걸 풀어주겠다 그렇게 표를 던진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니까 뭐죠 지지율이 속낙 없이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전혀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통? 웃기는 소리 안 하고 있네 말이 안 되는 짓들이죠 사람이 신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산수 값산으로 갈 값에 사람이 믿음을 받으려면 뭘 있어야 됩니까 사람이 신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선인 신문은 지금 60일 대통령이 되고 100일 동안에 선거 공정성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우회적으로도 안 하는 그게 말이 됩니까 참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 수가 있죠 난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이러면 됩니까 모든 선거를 민경욱 의원의 인천연수월처럼 조작을 한 겁니다 모든 선거를 인천연수월 사례가 이런 판박입니다 그냥 2020년 4.15 총선 뿐만 아니고 심지어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 똑같은 방식으로 표를 도독질 당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입을 다물 수 있냐 그래도 이 정도 여러분들 방송 톤을 유지하는 것은 참 점잖은 겁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윤석열 대통령 화성에 삽니까 금성에서 삽니까 달나라에서 삽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그냥 옳은 것에 대한 열정이 없어가지고 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좀 전투력 있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다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전투력 있는 의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냥 민경욱 의원만 저렇게 나서가지고 떠들어가지고 참 많이 피해를 받죠 다른 사람들은 다 정치 더 하겠다고 입 다물고 다 뒤로 숨어버렸지 않습니까 다음 여러분들 4.15 총선에 기대를 모았던 전희경 씨 사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여러분 아시죠 전희경 사례 지금 뭐 똑같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질을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허종식 후보가 표를 가져간 것이죠 여러분 10개 동에서 딱 계산해 보시게 되면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허종식의 플러스 값하고 미래통합당의 전희경의 마이너스 값과 정의당의 문영미의 마이너스 값을 합친 값이 정확하게 여러분 허종식의 플러스 값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천인 공로할 이름 그래프입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계적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작이 없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조작이 없으면 조작값도 굉장히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2%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9% 단 한 것도 예외 없이 뭐죠 다 플러스고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추정은 큰데 인천광역시에서 한 900대 제로입니다 900대 제로 모든 사전투표는 투표소 레벨에 다 승리했습니다 누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거죠 전의경 후보도 이런 데이터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동별로 관내 사전투표가 발표가 되는데 관내 사전투표의 숫자는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조작이 다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딱 찾아보니까 전의경은 좀 심하게 조작을 했네요 전의경 후보한테서 25%를 빼앗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문영미 후보 정의당 문영미 후보께서도 여러분 몇 퍼센트를 빼앗은 거 하니까 25%를 빼앗은 겁니다 25% 25% 여러분들 이 숫자들은 다 투표자들의 선거 결과를 그냥 단순 합산한 게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만든 숫자들입니다 이 숫자들이 다 만든 숫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되면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25% 조작한 겁니다 다르게 보면 전의경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4표 가운데 1표를 훔친 겁니다 정의당의 문영미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특별수에서 4표당 1표 25%를 훔친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분은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쫙 이렇게 여러분들 동별로 다 조작한 것을 대해보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2,000, 3,578.75 7호는 이렇게 반올림하게 되죠 3,579표 옆에는 뭡니까 696.50, 697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그게 숫자가 딱 나옵니다 3,579, 697 반올림해가지고 그래서 민주당의 허종식 후보가 4,275표를 더해주고 전의경과 문영미 후보가 4,275표를 뺏기는 겁니다 사전투표 특별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43%를 득표해야 될 사람한테 54%가 뻥치기를 해준 겁니다 45% 여러분들 득표해야 될 사람을 36%가 여러분들 줄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결과가 전희경이 이긴 선거를 지게 만든 겁니다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죠 1번, 2번, 3번 허종식이 4만 6,401표 정의경이 3만 9,115표로 약 여러분들 7,000표 자유로 정의경이 졌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전희경이 4만 2,694표 허종식이 4만 2,136표로 558표 차이로 전희경이 승리한 선거인 거죠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표가 전신에서 다 납니다 표가 여러분 모두 몇 표나 남는 거 하니까 다섯 표가 남아가 다섯 표를 수정한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명했지만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 여기에 흰색 기존 합계라는 것이 선관위가 당락을 결정한 최종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게 초록색 합계라는 것은 선관위가 발표한 또 하나의 자료인 투표소 레벨에서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한 것을 합산해 보니까 여러분들 바로 초록색이 나온 겁니다 두 개는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허종식은 4표가 남습니다 선관위 발표는 4만 6,417표인데 투표소 레벨에서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411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전의경은 여러분 한 표가 남습니다 표가 남은 겁니다 표가 표가 왜 남았냐 초록색은 투표소 레벨마다 20%를 빼앗는데 정의당 20% 미래통합당 20%를 빼앗는 과정에서 반올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숫자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5,4,1 이 숫자는 컴퓨터에 그대로 여러분들 찍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개인이 해볼 수 없는 겁니다 이 수치를 수정하지 않으면 전산작업이 추진되지 않으니까 개수를 수작업으로 마이너스 5를 입력해 가지고 전체 수치를 제로로 만드는 작업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조작을 다 한 겁니다 전국을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사전투표가 조작된 것을 알고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20% 20%를 빼앗지 않는 상태로 다 바꾼 것이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여기에 있는 밑에 있는 진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다르죠? 여기서 여러분들 총 득표수하고 투표수 레벨마다 이름 더한 것하고는 한 표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구해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허종식 후보는 표를 훔쳤기 때문에 선관위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85장을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68장밖에 없는 겁니다 표를 쑤셔 넣은 거죠 선관위 자료에 전의경은 뭐죠? 0.58이니까 100장당 사전투표 득표수가 58장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발표했지만 진짜 구해보니까 72장이나 되는 겁니다 표를 훔친 겁니다 빼앗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전국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국을 이 전국을 조작하는 작업이 2017년도 대통령 승부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거기서 용기를 얻었고 대통령 승거에 승리하고 2017년 연말부터 이런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니까 이해찬 씨 입에서 20년 장기 집권론 50년 장기 집권론이 나온 겁니다 부정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훔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종전선언을 밀어붙이고 남북평화협정을 밀어붙였던 겁니다 미국이 노라고 안 했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가 이어졌겠죠 그 다음에 더 화끈하게 여러분들 조작한 것이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에서 화끈하게 조작을 했죠 서울시장 심지어 대구광역시장까지 여러분들 훔치려고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정부의 시장 군수 지자체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광역시의회까지 그래서 서울시 광역의회가 110석 가운데 102석의 민주당이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다 동양사람도 심어줬겠죠 서울시 구청장 25자리 가운데 24자리 차지한 거 아닙니까 24자리 가운데 20자리가 뭐죠 전남 전북 광주 출신들입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그냥 좌익들에 의해서 납치가 될 뻔한 사건들이 발생했음에 불구하고 신임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냥 나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당신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나이 62이나 되는 사람한테 뭐라고 나무라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맹백한 대통령의 직무유기입니다 맹백한 대통령의 직무유기입니다 선거부정 사안에 침묵하는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국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이러면 320몇만 표 정도를 다 훔쳐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니 너무나 다행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정말 국민들이 다 이렇게 투표함도 지키고 이렇게 해서 된 거란 말이죠 그럼 그 국민들의 억울한 마음을 적어놨다나 사람이면 새겨야 되는 거죠 그거를 취임 이후에 두 달 당선일 이후에 100일 정도 입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일 지방선거에 또 조작을 한 겁니다 완전히 물로 본 거죠 완전히 졸로 본 겁니다 완전히 흑계비로 본 겁니다 완전히 허당으로 본 겁니다 그러지 않고선 권력이 바뀌었는데 선거를 조작해?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여러분 그 재판이 언제 나옵니까? 7월 28일 나오는 겁니다 대법관들에게 엄청나게 롱시그널을 준 겁니다 잘못된 신호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하수라도 이런 하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작을 하게 되면 표를 이동시킵니다 남이 받은 멀쩡한 표를 도독질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 절대 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총 득표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의경 후보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수의 9.611%를 훔쳐갑니다 그리고 전의경과 정의당과 행명배당당 후보가 마이너스 9.611%를 빼앗깁니다 컴퓨터는 여러분 너무나 정직해가지고 소수점 한자리 두자리 세자리 네자리 다 다섯자리가 계산해냅니다 훔쳐간 놈하고 빼앗긴 놈하고 정확하게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 일치된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의경 후보가 출마했던 미추홀 그림을 그려보면 정확하게 뭡니까? 좌우대칭의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조작을 여러분 이렇게 한 겁니다 BCDE 한 명이 더 있는 모양이네요 훔쳐가지고 그대로 뭡니까?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사전 득표율을 조작되지 않는 진짜를 구해보게 되면 차이값이 거의 없습니다 마이너스 1.415 플러스 1.415 사전 득표율을 사전 득표수가 조작이 안 되면 이렇게 정직한 값이 나옵니다 오차범위인 0에서 3% 범위 내에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인천광역시는 16자리가 있습니다 지역구에 15자리 민주당이 차지했고 한자리 옹진군 대청도 이런 데가 있는 데가 접경지역이니까 상당히 반공의식 같은 게 투철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한자리만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차지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인천광역시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또 한 군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음 oper we times un uck